제주 많은 소금장수 옛날 옛날 어느 큰 마을에 소금장수가 자랐습니다. 소금장수는 소금섬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이 소금장수에게는 제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주란 다른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것인지 해가 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 아저씨 내일 모내기를 해야겠는데 비가 오지 않겠소? 해가 쨍쨍 나고 날씨가 좋을 테니 걱정 마시오. 그러면 정말 이튿날 날씨는 해가 쨍쨍 나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소금장수 아저씨 내일 쟁기질을 해야겠는데 날씨가 어쩌겠소?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영락 없이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장수 아저씨가 앞니를 잘 알아맞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란 원래 발이 없는 것이라 바다 건너 중국에까지 퍼졌습니다. 마침 중국 황제의 딸이 귀한 목걸이를 도둑맞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는 목걸이를 못 찾아서 병이 날 정도였어요. 공주님 조선 땅 장산도에 앞날을 잘 알아맞히는 소금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금장수의 소문을 들은 신녀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황제에게 간청했지요. 아바마마 조선왕께 부탁하셔서 소금장수를 불러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빨리 불러오도록 해라. 황제는 사랑하는 공주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사신을 보내 소금장수를 정했지요. 소금장수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놈의 맹랑한 소문 때문에 조선국의 위신과 조선의 명예까지도 짊어지게 되었으니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과야 어찌되었건 일단 중국에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물건을 찾으려면 도술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술이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버십시오. 그러다가 더 시간을 연기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하시면 나는 조선 땅에 초가삼간밖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그 초가삼간이 불에 탔으니 나는 망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이 왔다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장수는 아들의 말을 새겨듣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용한 도사가 왔다고 대접이 극진했지요. 그러면서 어서 공주의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졸랐습니다. 도술이란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니 기다려주십시오. 얼마쯤 기다려야 할까요? 한 보름쯤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을 벌고 그동안 매일 잔치에 초대되어 산의 진미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 팔자에 이게 웬 복인가요? 그러나 보름이 지나자 어서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러면 소금장수는 아직 도술이 걸릴 만큼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또 보름을 연기받았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시간만 끄는 거요? 빨리 찾아내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마마 어젯밤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나는 워낙 가난해서 재산이라고는 그 초가 상간뿐인데 크게 불탔으니 나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에 도술이 걸리질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는 소금장수의 말이 참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조선 땅 남쪽 끝에서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장산도에까지 가보니 정말 소금장수네 집에 불이 나서 집이 홀랑 타고 말았습니다. 소금장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뜸해주고 자기 집에 불을 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거나 수레를 타고 중국에서 조선 그것도 저 남쪽 끝 해남 반도에서 돛담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장산도 그 먼 곳을 왕복하자면 몇 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사신이 다녀올 동안 소금장수는 산의 진미와 잔치판 속에서 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사신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공주마마 소금장수의 말대로 집이 다 타고 없었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신 도인이로다 중국에 앉아서 조선 땅 자기 집 불난 것을 알다니 소금장수의 명성은 더더욱 빛났습니다. 저렇게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외목걸이를 찾아내는 데는 자꾸 세월만 보내는 것일까 기다리다 못한 공주는 소금장수를 불러놓고 마지막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약속한 시간을 어길 때는 공주를 속인 죄로 어미 다스리겠다고 다그쳤습니다. 소금장수는 열흘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날짜가 작고 지났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갔습니다. 소금장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소금장수는 맛있는 산의 진미도 점점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이제 소금장수는 이 밤만 지나면 서영을 당해야 할 신세입니다. 소금장수는 고향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놈의 소금섬 때문에 소금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소금장수가 원래 날씨를 잘 알아맞혔던 것은 순전히 소금섬 때문이었습니다. 소금기가 밴 소금섬은 날씨가 좋으면 바싹 말라 고슬고슬 했고 날이 굳으려면 습기에 영향을 받아 축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섬을 만져보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인지 굳을 것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용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소금장수는 우쭈래가지고 자기가 큰 재주나 있는 것처럼 뽐냈고 사람들은 또 희한한 재주를 가졌다고 소문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놈의 소금섬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소금장수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공주의 시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소금장수 앞에 엎드리며 도인어른 샛내역이 있습니다. 샛내를 죽여주옵소서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시녀는 소금장수가 소금섬을 말하는 것을 자기 이름인 소금선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샛내가 공주님의 시녀로 있는 소금선입니다. 제가 공주님의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목걸이는 어디다 두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소금선이 품 안에서 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목걸이만 찾으면 된다. 내가 훔쳤다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소금선이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큰절을 골백번도 더 했습니다. 소금장수에게 목걸이를 건네받은 공주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토인께서는 이 목걸이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내 도술로 어딘지 모를 곳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를 내 손안으로 불러온 것이니 그것이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저로서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고맙소 내 큰 상을 내리리다.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소원이라면 공주님의 신여인 소금선이가 그동안 제 마음에 들었사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온 소금장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금장수와 소금선의 결혼식에는 중국 황제를 비롯하여 고간대자 공주가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공주는 두 사람에게 십대에 걸쳐 먹고살만한 땅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소금장수는 금이 환양 했답니다. 장가 시험 하늘 하늘 나라의 옥황상재는 일곱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하움을 받는 막내 아들은 개고쟁이였어요. 옥황상재는 이 개고쟁이 막내 아들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왕자는 꽃밭에서 나비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꽃밭은 옥황상재가 아끼는 꽃나무만 심어둔 곳으로 옥황상재는 일에 시달려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할 때 이곳에 나와 쉬곤 했습니다. 막내 왕자가 막 하얀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목화꽃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파랑새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화꽃잎이 하르르 하르르 떨어지고 말았어요. 옥황상재는 꽃잎이 다 떨어진 목화꽃을 보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 꽃을 망가뜨려 놓았느냐. 옥황상재의 노야음이 하도 커서 신하들은 벌벌 떨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막내 왕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아래였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파랑새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발로 밟았습니다. 소자를 버려주옵소서. 옥황상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랑새만 지상으로 귀양을 보내기로 했지요. 파랑새 너는 왕자님을 잘 모시지 못했으므로 지상으로 귀양 보낸다.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들이 먹다 흘린 밥지껍이나 쌀알 또는 징그러운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참새노릇을 하라. 파랑새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일 왕자가 변명해주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죽음을 당했을 터인이 말입니다. 파랑새는 막내왕자에게 이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맹세를 남기고 지상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옥황상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왕자가 좀 심심했던가 봅니다. 왕래 왕자는 호랑이한테 업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호랑이는 왕자님 그러다 떨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 거절했지요. 그러나 개구쟁이 막내왕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귀를 꽉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 어서 업어달란 말이야.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막내왕자를 업고 뛰었습니다. 왕자의 성화에 못 이긴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뛰었지요. 벌이 꿀을 따가지고 돌아오다가 왕자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왕자는 따가워서 호랑이 귀를 잡고 있던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그 바람에 왕자는 그만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무릎에서 빨간 피가 솟았습니다. 옥황상재는 막내 아들의 상처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 호랑이를 당장 사형에 처하라. 호랑이는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호랑이가 싫다는 걸 제가 졸라서 그리된 일이오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막내 왕자는 애원을 했습니다. 옥황상재는 어쩔 수가 없다는 듯 막내 왕자의 말을 받아들여 호랑이 너의 사형은 중지하겠노라. 다만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보낼 터이니 인간 세상에 내려가 쥐를 잡아먹으면서 살도록 하라. 그리고 꿀벌 너는 왕자가 호랑이 귀에서 손을 놓게 한 장본인이니 파리로 만들어 인간 세상에 귀양 보내노라. 마지막으로 막내 너는 계속해서 말썽을 부렸으므로 너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터이니 그리알라. 겨우 목숨을 건진 호랑이와 꿀벌은 막내 왕자에게 이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맹세를 하고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날 밤 인간 세상에 조선 땅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김서방 내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서방은 나이 오십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두 뇌외가 날품을 팔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늦게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두 뇌외는 비록 가난하게 살망정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 남에게 욕 얻어먹을 일이라고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가 너무 착해도 재산이 안 모아지는 모양입니다. 김서방 내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길렀습니다. 비록 가난할 망정 대감내 외아들 못지않게 금이야 옥이야 길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자랄수록 인물이 수려하고 빼어나게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서당에 보낼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외동이는 글 공부가 하고 싶어 서당 훈장 내 집에 나무를 해다 주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서당 아이들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공부를 하는데도 다른 아이들 보다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서당 훈장의 심부름으로 큰 동네 이진산 내 집에 갔습니다. 이진산의 집 대문에 대문에 무슨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의 무남독녀가 인물이 아름답고 성격이 유순하며 그 총명함이 놀랍도다. 사위감을 구하노니 원하는 자는 세 가지 시험에 응하라.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선비를 내 사위로 삼겠노라. 하는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외동이는 이진산의 집마당으로 들어가다 언뜻 별당으로 들어가는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마치 한 송이 백목년인 듯 그 자태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아 저 아가씨가 이진사의 따님인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가씨의 자태에 홀린 듯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시험 치르러 왔소? 그는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치르고 돌아가는 총각들인 모양입니다. 모두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외동인은 사랑채로 가서 훈장 어른의 심부름을 왔노라고 말하고 이진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일을 일을 마치고 나오던 외동인은 자기도 시험을 치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인은 시험을 치르러 온 총각들이 대여섯 명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이진사는 빨간 주머니를 총각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첫 번째 문제가 들어 있다. 그 답을 내일 이 시간까지 가져오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주겠다. 외동이도 주머니 하나를 받아 들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주머니를 열어보니 종이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을 한 송이 가져오라 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이라 그 꽃이 무슨 꽃일까 외동이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밤새워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고 꽃을 가져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빨랫줄에 앉아있던 참새 한 마리가 쨍쨍쨍 울면서 외동이의 머리 위를 세바퀴 돌더니 어딘가로 날아갔다가 이내 돌아와 외동이의 집신 앞에 꽃 한 송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외동이는 시간이 다급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꽃을 들고 다른 박질 쳐 이진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다른 총각들은 꽃 한 송이씩을 들고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외동이가 막 방으로 들어서자 이진사가 나와 그래 꽃들을 가져왔느냐 하고는 한 사람씩 가져온 꽃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한 송각은 난초꽃을 내놓았고 한 송각은 모란꽃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송각은 매화꽃을 내놓았고 한 송각은 국화꽃을 내놓았습니다. 외동이가 가져온 꽃은 목화꽃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들 속에 노인 목화꽃은 수소에서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너는 왜 이 목화꽃이 가장 좋은 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진사가 목화꽃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목화꽃은 꽃 모양이 질박 소담에서 착하게 생겼고 꽃이 진 다음에는 목화 송이가 또 꽃처럼 하얗게 피어나 두 번 피는 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얀 목화 송이는 우리들이 입는 옷에 원료가 되니 얼마나 좋은 꽃입니까? 이 대답을 들은 이진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진사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든 파란색 주머니를 외동이에게 주었습니다. 지난번 시험은 지혜를 묻는 문제였다. 이번 시험은 용기를 묻는 문제이니 잘 풀어보도록 하라. 집으로 돌아온 외동이는 파란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호랑이 눈썹 하나를 뽑아오라. 크라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외동이는 또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뽑아올 수 있겠는가? 장가들려다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날 수도 없지 않은가? 밤새워 걱정하느라고 잠 한숨 못 잔 외동이는 이튿날도 팔베개를 하고 누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동이의 손에 턱을 바치고 졸고 있던 고양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양이는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뱀이산 중턱에 호랑이 굴이 있고 마침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 새끼들 틈에 섞여 누웠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사냥을 나갔는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미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어미 호랑이의 젖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부산을 떨었지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의 수를 헤아려 보려 해도 왔다 갔다 서두르는 통에 헷갈려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미 호랑이는 귀찮았는지 젖의 새끼들에게 맡기고는 벌렁 누웠습니다. 젖이 간지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린 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고양이는 그 틈에 어미 호랑이의 눈썹을 하나 뽑아 들고 줄 다름 쳐 집으로 왔습니다. 고양이가 구해다 준 호랑이 눈썹을 들고 외동이는 이진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진산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위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신부감이 직접 내기로 되었습니다. 가는 모시발 저쪽에서 신부감이 은쟁반의 옷곳을 구르는 듯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즐긴 것이 무엇인가요? 외동이의 머릿속에 쇠가죽 배닷줄 같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웽하는 소리를 내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방바닥에 앉더니 몸으로 무슨 글자를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다 쓰고는 또 웽하는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갔지요. 외동이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쇠가죽보다 질기고 배 닷줄보다 질긴 것은 부부의 정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닳지 않고 날마다 새록새록 끈질기게 이어져 무덤에까지 이어지고 자손만대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진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외동이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합격일세 내가 바라던 훌륭한 사위감일세 외동이는 이진사의 사위가 되어 평생 동안 부인과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자손이 번창하여 한 마을을 이루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를 지키는 신 아득한 옛날에 제주도 한라산 중턱 넓은 들판에서 소천국이란 희미장사인 사람이 사냥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한라산이 온통 자기 집이었고 그 산속에 사는 노루 사슴 토끼 멧돼지 등 모든 산 짐승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짐승의 고기와 짐승의 가죽으로 해 입은 아름다운 옷 지저귀는 새소리와 흐르는 물소리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사냥을 그만두고 바닷가로 내려가서 혹 사람이나 만날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닷가로 떠오르는 상자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새로 된 상자였어요. 얼른 꺼내 열어보니 어떤 예쁘고 몸집이 큰 여자가 나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혹 귀신이 아니냐? 보면 몰라요? 난 저 남쪽 나라 천자국에서 온 백주란 여자요. 여자는 땅에 내려서자 자기 내력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주는 부모 몰래 어떤 중과 사랑을 하다가 부모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 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게 벌써 사랑을 해? 소천국은 백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부터 알고 다녔구나 하면서 코방귀를 뀌었으나 다시 다시 한 번 여자의 얼굴을 보니 너무 예뻐서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부부가 되었어요. 소천국과 백주는 제주도 한라산 동쪽 송당이란 곳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곳은 한라산이 가깝기 때문에 짐승 사냥의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여덟 배 딸이 아홉 이었습니다. 사냥만 해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천국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날만 새면 산으로 들어가 실컷 놀면서 사냥이나 하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고 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부인 백주는 남편에게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사냥만 해서는 못 살겠어요. 이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읍시다. 농사를? 소천국은 그렇게 반문을 했으나 생각해 보니 사냥만 해서는 살 길이 어렵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올 때 곡식 씨앗을 갖고 왔으니 농사를 지어봅시다. 소천국은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부인의 말대로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사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넓은 들판으로 나가 농사가 잘됨직한 땅을 골라 무성한 풀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바람을 타고 쫙쫙 잘도 번져나갔지요. 까맣게 탄 들판에서 가장 기름진 곳을 택하였습니다. 쟁기를 마련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소를 밭 가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소천국은 쟁기를 지고 소를 끌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며칠 동안 연습한 때문인지 밭은 그런 대로 갈 수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가니 넓은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도 소천국이 밭을 가는데 지나가던 중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밭 가는 농부님 미안하지만 배가 고프니 점심 좀 나눠 먹읍시다. 괘씸한 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중을 박대하면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서 그 양반 참 납작하나 빤빤하오 그렇게 배고프면 저 소 길마 밑에 점심 그릇이 있으니 조금만 요기를 하시오 하고 기분 좋게 점심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소청국이 밭에 가는데 중은 밖구석에 있는 소 길마 있는 곳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중은 고맙소 요기를 하니 살 것 같소 하고 한마디 하더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럭저럭 낮이 되었어요. 소청국은 배가 고파서 밖 가낸 이를 쉬고 점심을 먹으러 소 길마 있는 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빈 밖그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몽땅 없어진 점심에 그 스님을 욕해보았으나 그것으로 배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빈 점심 바구니를 볼수록 배는 점점 고팠지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라도 먹고 보자. 그는 배고픈 김에 밥갈던 소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며칠간 일을 했던 탓인지 고기 맛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어요. 먹다보니 밭 갈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소 한 마리를 거짐 반 먹어 치웠어요. 그제야 밭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소도 없이 쟁기로 그냥 밭을 갈기 시작하였지요. 백주는 남편이 밭 가는 모양이 보고 싶어 밭에 와보니 남편이 소도 없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찌 된 일입니까 소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부인의 놀라는 얼굴을 보고서야 소천국은 일이 잘못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모든 이야기를 사실대로 덜어놓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밥 갈던 소를 잡아먹다니 말이 안됩니다. 백주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아껴야 할 소를 배고프다고 잡아먹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깐 소 한 마리 잡아먹은 게 무슨 큰일이오. 들에 나가 몇 마리 잡아다가 길들이면 될 건데. 소천국은 아내의 표정에 가슴이 뜨끔하긴 했으나 심하게 마음 쓰는 게 불쾌하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농사짓긴 틀린 사람입니다. 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싸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백주는 소천국과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돌아서 가버렸어요. 소천국도 갈 태명 가라면서 사냥총 한 자루만 둘러매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천국과 갈라진 백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눈이 큰 산의 아이였어요. 이름을 소국성이라 지었습니다. 아기는 커갈수록 영리하였습니다. 아이가 세 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내 아버지는 너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놓았으나 세살난 아이는 곧 어머니 얼굴에서 그 말이 거짓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소국성은 어머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백주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주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다 말하고는 소천국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한라산 중턱 곳곳을 찾아다녔지요. 그는 사냥을 잘 하므로 이 산 중턱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찾아다니다 한라산 남쪽 들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는 사냥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백주는 전남편 소천국에게 아들을 놔두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소천국은 세살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름은 소국성이라 합니다.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만난 소국성이 며칠 지나는 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버지 소천국의 무릎 위에 앉혀놓으면 그 더부룩한 아버지의 수염을 자꾸 뽑았습니다. 예끼 이놈 버릇없이 소천국이 호통을 쳤지요. 전압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버릇이 없습니다. 하고 이놈이 천연덕스럽게 소천국의 말을 대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소국성의 눈엔 아버지가 매우 못마땅하였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렇게 도망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다니요. 버릇없는 녀석 이렇게 호통을 치자 이번에는 소국성이 아버지 가슴팍을 쾅쾅 두드리며 아버지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어머니를 버려두고 왔습니까?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셔와야 합니다. 하며 영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천국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놈을 그냥 놔두면 집안의 불화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의논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멀리 쫓아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쇠상자 속에 소국성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열쇠로 채운 다음 먼 바다로 띄워 보냈습니다. 무쇠상자는 바닷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용안국에 닿았습니다. 용안국에서는 이상한 불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야단이었지요.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안은 큰딸에게 말하여 나가보도록 하였습니다. 큰딸은 나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며 되돌아왔습니다. 둘째 둘째 딸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지요. 셋째 딸이 갔다 와서는 이상한 무쇠상자가 산호나무 가지에 걸려있습니다. 하고 용안에게 말했습니다. 예, 큰 공주야 내가 가서 그것을 갖고 와라. 그러나 큰 공주는 갔다 오더니 무거워서 들고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공주에게 시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막내 공주야 네가 해보려무나 셋째 공주가 가더니만 큰 무쇠상자를 혼자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무쇠상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였어요. 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째 공주가 발로 무쇠상자를 찼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단단하게 채워졌던 상자가 열렸는데 그 안에는 잘생긴 도령이 버티고 앉아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왕이 위험을 나타내며 물었습니다. 나는 조선국 제주도에서 왔소 무슨 일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용왕국에 장차 큰 난이 일어날 것이라 그것을 평정하러 왔소 왕은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 젊은이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잘생긴 얼굴이며 늠름한 체고 빛나는 눈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위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맞딸의 뜻을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딸도 잠잠하였어요. 셋째 공주야 저 젊은이가 어떠냐 셋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셋째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용안국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위에게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상을 차려 갔으나 사위인 소국성은 본척도 안했습니다. 어인일이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사옵니까 공주가 근심스러워 물었습니다. 난 비록 작은 나라에서 왔으나 소도 한 마리 통째로 닭도 한 마리 통째로 먹습니다. 이렇게 차린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는 그 사정을 아버지께 아뢰였습니다. 걱정마라 이 넓은 용안국에서 사위 하나 못 먹이겠느냐 그래서 사위가 원하는 대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 넓은 용안국에서 사위인 소국성의 양식을 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쪽 창고가 비고 서쪽 창고가 비어 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온 나라의 곡식과 짐승이 다 떨어질 판이었지요. 할 수 없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사위 하나 먹여 살리려다가 온 나라 백성들을 다 굶겨 죽일 수는 없다. 왕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사위와 딸을 다시 무쇠상자 속에 넣어 바다로 뛰어 보냈습니다. 상자는 물결 따라 흘러 가다가 강남 천자국 바닷가 모래밭에 닿았습니다. 천자국 에서는 돌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면 바닷가 모래밭에 대낮처럼 환한 불빛이 밝혀지고 낮이면 그곳에서 바다 소리처럼 우렁우렁한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강남 천자국 왕은 군사를 풀어 바닷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들은 큰 무쇠상자를 찾아내고는 그것을 왕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무쇠상자를 열지 못하였지요. 상자에 무슨 사정이 얽혀있을 것 같아 왕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점쟁이를 시켜 여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하였지요. 온나라가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면 무쇠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그건 어인일인고 온나라가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다니 왕은 어이가 없어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필시 상자 속에는 나라를 구할 귀한 손님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점쟁이 말대로 음식을 마련하고 재단을 정하여 무쇠상자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단단히 닫혀졌던 무쇠상자가 덜컥 열리더니 육척 장신의 늠름한 소국성과 꽃같이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왕이 하도 기이하여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난 조선국 제주도에서 온 소국성이란 사람이오. 장차 이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 하여 그 난리를 병정하러 왔소이다. 왕은 황급히 소국성 내외를 분걸로 맞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오랑캐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골머리를 앓던 차라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소국성은 그날 즉시 도원수로 임명받아 온 나라 군사를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북쪽 오랑캐가 몰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소국성은 갑옷에 투고를 쓰고 큰 칼을 내외두르며 군사들을 격려하여 싸움터로 나갔지요. 소국성이 가는 곳마다 적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난리가 일어난지 석 달 열흘 만에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나라아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을 세운 소국성에게 말했습니다. 잘 싸웠소 도원수 이제 장군에게 큰 상을 주려 하는데 소원이 무엇이오 아무 상도 실소 난 상을 바라고 이곳까지 온 게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오 이 나라 땅에 반을 들이리까 그것도 실소 그러면 대신 벼슬을 주겠소 그런 거 다 실소 난 할 일을 마쳤으니 내 고향 제주로 돌아가고 싶소 왕은 할 수 없이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타는 것과 꼭 같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일천석 군냥과 일천마리의 군말을 식혜하였지요 그리고 삼천병사를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실소 오직 올 때같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요 왕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있을 때 후하게 치아하기로 약속하고 자그만 배에 소국성 내외만을 태우고 떠나 보내주었습니다 소국성의 배가 제주도 동쪽 우도라는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소천국은 동쪽 바다에서 붉은 기운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인에게 그 연휴를 알아보도록 했지요 하인이 급히 바닷가로 달려가 보니 소국성이 무탈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람한 체격과 빛나는 눈 더구나 그 옆에 따라오는 아리따운 여자 때문에 필시 귀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소천국에게 달려갔습니다 소국성이 귀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국성이 그놈은 무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뛰어버렸으니 살아 돌아올 리가 없는데 소천국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랫마을이 떠들썩 했습니다 꽹과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덩달아 춤을 추고 야단이었지요 귀인을 맞이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크놈이 살아오면 틀림없이 내게 복수를 할 것이다 소천국은 겁에 질려 내닫다가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아들을 버렸던 어머니 백주도 그가 귀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차마 아들 얼굴 대하기가 부끄러워 숨어버렸지요 소국성과 공주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부모를 찾으려 하였으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귀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부모를 찾지 못하자 맥이 탁 풀렸습니다 한라산 속까지 들어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허탕이었지요 그들도 결국 한라산 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 제주도를 지키는 한라산 신이 되고 말았답니다 힘 겨루기 옛날에 힘이 아주 센 박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황소와 겨루어도 이길 거라고 소문이 날 지경 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박보는 일찍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조랑마를 끌고 북어를 실어 나르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조랑말 두피를 끌고 가서는 북어를 잔뜩 싣고 도로 서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원산을 다녀오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군데군데 주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막에 마방이 따로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말에게 여모를 써주고 또 잠을 재워주는 마구깐을 마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보가 다니는 길에 주막에서는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쩔쩔매는 신용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박보가 워낙 힘이 샌대다 심술이 사나워서 자칫 그의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막집에서는 박보가 올만한 날짜가 되면 의뢰 그가 잘 방과 마방을 따로 깨끗이 비워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 낯선 초립둥이가 말투피를 끌고 그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도 없이 대뜸 박보의 마당에 자기의 말들을 메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 마누라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저 손님 큰일 날 짓을 하네 거기에 매지 말고 어엿단 마방에 매시오 하고 꾸짖듯 소리쳤지요 아니 왜 그러오 조립둥이가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그 마방이 누구 마방인데 함부로 거기에다 말을 맨단 말이오 박보도 모르오 괜히 그러다 혼쭐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딴 데 매시오 박보가 누구요 장사 박보지 누군 누구란 말이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나도 손님이오 내 돈 주고 밥 싸먹고 말죽 싸먹이고 하는데 깨끗한 빈 마방을 놔두고 어디에 말을 매란 말이오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조립둥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끝내 그 마방에 자기가 끌고 온 말 두 마리를 메어 놓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드디어 박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랑말 두 마리를 끌고 마방에 들어가려다 말고 벼랑간 도대체 어느 놈이 남의 마방에 함부로 말을 메어두었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조립둥이의 말들의 고삐를 풀어서는 손바닥으로 말 엉덩이를 때리며 쫓았습니다 그런 뒤 그 자리에는 자기의 조랑말들을 메어 놓았지요 그러나 조립둥이는 쎄다 달단 말도 없이 달아난 말들을 도로 붙잡아 다른 마방에 메어 놓았습니다 참는 눈치였어요 옛적에는 먼 길을 다니려면 모두 간발을 하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긴 무명배 조각으로 발을 이리저리 감싸는 것을 간발이라고 하는데 저녁때가 되어 주막에 들면 을에 그것을 끌러서 손수 바랐습니다 그리고 뜨뜻한 부뚜막 위에 널어두면 밤새 말라 새벽 엮이면 또 그것으로 간발을 치곤 했답니다 각보도 마른 이미 마방에 메어 놓은 터라 이제는 간발을 빨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립둥이가 마침 부엌에서 아궁이에 장작볼을 지펴가며 말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립둥이는 앉은 채로 말뚱만한 장작애비를 마치 삭정이처럼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뚝뚝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져넣곤 했지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도끼로 찍어도 힘이 들텐데 그는 맨손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보는 속이 뜨끔했지요 아무래도 조립둥이가 여간 내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뒷곁으로 돌아가서 장작개비를 한깊이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립둥이처럼 두 손으로 부러뜨리려고 해보았으나 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거 큰일 났는데 박보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심술을 부려놓았으니 만일 조립둥이가 힘겨루기를 하자고 덤비면 꼼짝없이 그 힘에 눌려 죽을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보는 얼른 한깨를 냈습니다 그는 시치미를 떼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여물솥에서는 말죽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립둥이가 고모래로 그것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래야 여물죽이 고루고루 잘 익거든요 그때 박보가 어허 고모래로 저어서 여물이 잘 익는가 하고 아는 재를 냈습니다 뜨거운 듯 고모래로 젖지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조립둥이가 물었습니다 그까짓 거 이렇게 저으면 고만이지 뭐 박보는 큰 소리를 치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맨손을 그 들끓는 여물죽 속에 넣어서 휘휘 내져었습니다 불에 댄 듯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안간힘을 다해 참으며 그것을 다 접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손을 빼냈습니다 조립둥이는 놀란 듯 자기도 손가락을 살그머니 여물죽 속에 넣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어뜨거라 하며 얼른 손가락을 빼내버렸지요 그는 속으로 저렇게 들끓는 여물죽을 마음대로 휘저으니 과연 박보가 장사는 장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박보 앞에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나 박보는 그때 그만 한쪽 팔이 화상을 입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립둥이와 힘겨루기를 해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힘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달 때문에 놀란 호랑이 옛날 옛적 금강산 어느 산골짜기 시내가에 소달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 산골짜기는 수달이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시내 물에는 송어 은어 피라미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또 돌바닥 밑에는 가재들이 납작 엎드려 있어 수달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달에게도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달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울이라는 비로봉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 나는 언제나 저 높디 높은 비로봉에 올라가 온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볼까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 밤낮 이 산골짜기에만 묻혀 살다니 내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소달은 소달은 이따금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달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비로봉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포근하고 따스한 봄이라 온 산에는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또 잭족 잭족 삐호르 삐호르 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봄날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야 경치도 좋네 소달은 사뭇 눈을 휘둥그렇게 굴리며 주위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걸음 두걸음 너덜겅을 기울라 이윽고 비로봉에 올라섰지요 수달은 감격해 숨찬 줄도 모른 채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한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소원을 이룬 수달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이리저리 먼 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바로 비로봉 아래 호랑이가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마 배가 몹시 고파 먹이를 찾으러 나선 길인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머리 위에 수달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비로봉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일 호랑이가 비로봉 위에 올라오면 수달은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높은 봉울이라 어디로 달아날 틈도 없는 터였지요 그러나 수달은 얼른 한 꾀를 내었습니다 문득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수달은 갑자기 비로봉 위에 떡하니 버티고 산 채 내 이놈 호랑아 마침 잘 나타났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내려보내신 몸이신데 너희 호랑이들이 땅 위에서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한다기에 모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참이다 내놈도 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냉큼 한입에 집어삼킬 테니 알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머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처럼 우뚝 서있는 수달을 보자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미쳐 거기에 수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비로봉 위에 올라가 어슬렁어슬렁 바람이 났을까 하는 참이었는데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무 뜨거워라 하고 혼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살길은 오직 달아나는 것뿐이라 한동안 정신없이 다른 박지를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문득 산토끼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호랑이 아저씨 어디로 그다지도 급히 달려가시나요 토끼가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말게 나 좀 살려줘 비로봉 꼭대기에 하늘에서 호랑이 잡아먹는 귀신이 나타나 야단이라네 호랑이가 사뭇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토끼는 오히려 호랑이 아저씨도 참 귀신은 무슨 귀신 또 속았네요 저 산골짜기 냇가에 사는 수달도 모르세요 빨리 나랑 같이 도로 그리로 돌아가서 그 수달을 잡아먹어요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수달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수달이 어떻게 비로봉까지 올라갔단 말이냐 갈테면 너 혼자 가봐라 호랑이는 여전히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겁도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서로 꼬리를 메고 함께 가보면 될 게 아니에요 토끼가 또 이렇게 조르자 그때서야 호랑이는 마지못해 토끼와 서로 꼬리를 메고 도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수달은 아슬아슬하게 호랑이를 쫓아버리고 이젠 살았다 싶어 마음을 놓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호랑이가 토끼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달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수달은 또 꾀를 내어 너 토끼 아니냐 오냐 마침 잘 오는구나 네 하라비는 죽은 호피를 천장 바치더니 너는 산호랑이 한 마리를 바치려고 오는구나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호랑이였지요 내가 속았네 이 토끼란 놈이 나를 꿰어 저 귀신한테 바치려 하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니 호랑이는 이런 생각에 벼랑간 화들짝 산 아래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는 갈팡질팡 끌려가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그만 꼬리가 몽땅 끊겨버렸습니다 토끼는 그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리하여 토끼 꼬리가 짤막해지게 된 것이랍니다 호랑이가 물어온 보따리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이 오면 가난한 산골 사람들은 을에 산나무를 캐러가곤 합니다 겨운에 양식이 덜어져 산나물로 남아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필 무렵 이었어요 오늘도 순이 어머니는 또 아침 일찍 산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허리에 큰 보자기를 차고 하루 내 이산 저산으로 옮겨다니며 갓 도단한 여린 산나무를 캐 모으는 것입니다 고사리 두릅 취나물 비비추 깨촘 참나물 원추리 머위 같은 각가지 산나물들을 눈에 띄는 대로 캐어서는 허리에 찬 보자기에 넣고 납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 보면 찔레 덤볼이나 가시나무에 찔리고 긁히고 해서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또 손등이 찢어지기가 일수였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 어머니는 그렇거나 말거나 허리에 찬 보자기가 작고 부풀어 오르는 것만이 마냥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일을 끝내려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부지런히 산나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나절이 지나자 순이 어머니는 불록해진 산나물 보자기를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뭉치가 커져서 머리에 입고 다녀야 한답니다 순이 어머니는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입고 돌아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큰 바위 밑을 지나가려고 할 때 였어요 순이 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지며 절로 발이 멈췄 썼습니다 아이고 귀엽기도 해라 고양이 새끼네 순이 어머니는 얼른 산나물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뜻밖 뜻밖에도 알록달록한 알록달록한 털을 지닌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가 바로 그 바위 밑에서 저 혼자 노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 고양이 새끼를 품에 안고 다정스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문득 집에 두고 온 순이가 떠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어린 것이 배가 고파 칭얼되지 나 않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어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휘딱 고개를 들고 바위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순이 어머니는 아 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산나물 보따리도 내팽개친 채 칼팡질팡 산비탈을 굴러내렸습니다 바위 위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호랑이는 지금껏 그곳에서 순이 어머니가 새끼를 어르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만일 순이 어머니가 제 새끼를 해치거나 데리고 가려고 했더라면 호랑이는 대뜸 바위에서 뛰어내려 덤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이 어머니가 워낙 귀여워해주고 다정스레 어루만지고 나자 호랑이는 잠자코 지켜보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정신없이 산 밑으로 굴러내려오자 비로소 말문이 트여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리고 아예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윽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꾼 듯 했습니다 호랑이가 뒤쫓아오지 아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잠이 깨어 방문을 열고 나온 순이 어머니는 갑자기 어 이것 봐라 하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산에 버려두고 산나물 보따리가 살인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이에 아마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그 산나물 보따리를 물고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이뻐해주는 사람은 해치지 않나 봅니다 도깨비가 사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도깨비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 외딴 오막살이가 바로 바로 그 도깨비집 이라고 소문이 난 집 이었습니다 지붕이 지붕이 내려앉고 군데군데 벽이 허물어진 그 오막살이는 아무도 살지 않은지 오랜 터라 어쩌면 그런 소문이 나돌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얘기로는 밤만 되면 그 오막살이에는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와당탕거리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자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는 요술을 부린다고도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방 금 덩어리가 와르르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또 금방 은 덩어리가 와르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깨비들은 심심하면 괜히 심술을 보려 사람들을 잡아다 꿀탕을 먹이기도 한답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혼을 빼놓기도 하고 밤새도록 길가 버드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씨름을 하도록 해 온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만 듣고서도 사람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그 오막살이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밤은 물론이고 한낮이라도 혼자서는 그 앞으로 지나다니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은 사람들이 모여 내기를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 그 도깨비 집까지 갔다 오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엽전연량을 주겠노라는 내기였습니다 열량이라면 큰 돈이라 모두 탐을 낼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도깨비 집을 캄캄한 밤중에 혼자서 찾아간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참인데 그때 문득 한 젊은이가 내가 갔다 오리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나섰습니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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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인가 그곳까지 혼자서 다녀오겠단 말이지 사람들이 미심쩍어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염려 염려 마시오 사내 대장부가 그깟 도깨비 따위를 두려워 해서야 무슨 일을 하겠소 젊은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um 옳은 옳은 말씀이야 대장부 라면 그만한 담력은 지녀야지 자 그러면 자네가 그 집에다 무슨 표시를 해놓아야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터이니 그러니까 이 장도 칼을 가져가게 그 오막살이 마루에다 이 칼을 꽂아놓고 오란 말일세 알겠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그 젊은이는 서슴치 않고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럼 당장에 다녀오겠소 하고 장도카를 받아들고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도깨비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바깥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쳐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한풍속이었지요. 마을에서 그 도깨비집에까지 가려면 논틀 밭틀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다 조붓한 오솔길로 들어서면 드디어 그곳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장담을 했으나 막상 혼자서 밤길을 걷게 되자 젊은이는 슬그머니 무서워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일 그 오막살이에 도깨비들이 득실거린다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집이 가까워질수록 젊은이는 점점 더 두렵고 불안스러워져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그런 내기를 한 것 같아 여간 후회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처럼 큰 소리를 친 터에 이제 와서 가다 말고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피겁자가 되어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도깨비들에게 붙잡혀 혼찌검이 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밤길이라 발을 헛디뎌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도 마침내 젊은이는 그 오막살이 집에 닿았습니다. 시커먼 어둠 뿐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마 도깨비들은 젊은이의 발자국 소리를 엿듣고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는 온갖 두려움을 무릅쓰고 살그머니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마룻바닥에 장도칼을 꽉 꽂아 놓았지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비로소 이제 살았다 하고 번개같이 바깥으로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억새님이 등 뒤에서 젊은이의 두루마기 자락을 휘어잡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아마 도깨비들이 때를 지어 몰려든 것 같았지요. 젊은이는 소스라쳐 비명을 내지르며 허둥지둥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등 뒤에서는 더욱 힘껏 젊은이를 끌어당겼지요. 젊은이는 길을 쓰고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쐬다 그만 기진맥진해져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용기를 내어 도깨비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바로 마루 앞에 기절을 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흔적도 없고 젊은이의 두루마기 자락 위에 장도칼이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밤 젊은이가 당황한 나머지 마루 바닥에 제 두루마기 자락이 걸쳐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장도칼을 꽂았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장도칼이 바로 도깨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돼지꿈 이야기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사는 세 사람이 밤사이에 우연히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바위만한 큰 돼지가 한 마리 꿀꿀거리며 나타나는 돼지꿈이었습니다. 어허 그거 참 괴이한 꿈이로다. 웬 돼지가 나타나 내 꿈을 어지럽혔을까. 아침에 잠을 깬 김서방은 아무래도 그 꿈이 찜찜해 이웃 한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보게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하고 이서방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러나?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큰 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단 말이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바로 그런 꿈을 꾸었네. 돼지꿈을 꾸면 옛날부터 횡재를 한다는데 우리 점쟁이라도 찾아가 물어보지 않으려나?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거 참 신통한 일이네 그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서방도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웃한 박서방이 찾아와 나 좀 보세 자네들만 사람인 줄 아나 나도 돼지꿈을 꾸었다네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선거름에 그 마을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꿈풀이를 하려는 것이지요. 먼저 김서방이 지난밤에 돼지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꿈을 꾼 것이었지요. 오늘은 어디에 가든지 배불리 잘 얻어먹겠군.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돼지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 꿈을 꾼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퇴근 오늘 새 옷을 한 벌 얻어 입게 꾼 그려.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밤에 똑같이 돼지꿈을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흉몽이로고 조심하게나 오늘은 어디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게 생겼네 하고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금방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져. 아니 무슨 해몽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같이 돼지꿈을 꾸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배불리 얻어먹고 또 한 사람은 새 옷을 한 벌 얻고 저만 몹시 두들겨 맞는단 말입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돼지란 놈이 처음에 꿀꿀거리면 먹이를 주지요. 예? 세 사람은 똑같이 대답했지요? 그래도 작고 울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아 추워서 그러는가 싶어 마른 볏짚을 수복이 넣어주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또 꿀꿀거리면 세 번째는 주인도 화가 나서 이놈의 돼지 하고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패겠지요?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럴듯한 해몽이었던 것입니다. 4만 년을 산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하루 세 끼 밥을 먹기가 힘든 처지였지요. 어느 날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남편이 걱정을 하니까 이것이라도 팔아다가 쌀을 사오십시오. 하며 아내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까지 팔아서 살아야 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잘라준 머리를 들고 장으로 떠났습니다. 가면서 문득 이걸 팔아서 쌀을 사와봤자 그 쌀은 곧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팔 것도 없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머리를 판 돈으로 총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그 총으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을 팔아서 쌀을 사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쌀을 사오기만 바라던 아내는 총을 사들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 짜증을 부렸으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그 총을 들고 매일매일 사냥을 나갔습니다. 꿩도 잡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아다가 반이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남편은 사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해지는 줄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그 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인이 총을 달라는 게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도 그렇게 물었지요 저는 당신처럼 사냥하는 포수에게 맞아 죽은 몸입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는 썩어버렸으나 내 혼은 남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아직도 편안히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니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포수는 그 꿈에 본 여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들이 있었지요. 포수는 그 뼈들을 자루에 고이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수는 마음이 흡족하였지요. 그 후로 포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수확이 많았고 더구나 호랑이나 사슴을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얼마 안 돼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옛날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들도 늙었어요. 포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하니 슬프고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시겠소?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은지 아니면 저생으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포수가 간절하게 말하자 여인은 무엇을 잠깐 생각하더니 집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정성껏 차려서 당신이 사는 동네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을 데리러 오는 저생사자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그 집신과 음식을 주면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날 그 포수가 꿈속에 만났던 여인의 말대로 준비해서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 위에 가서 빌고 있을 때 어떤 허름하게 차린 사람 셋이 나타나더니 배가 고프다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밥을 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고 나더니 먼 길 노느라고 신발이 모두 헤졌다고 하면서 집신까지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포수는 이 세상에서 사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만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저승세계에서는 사만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걸 데려가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을 생각을 해냈을 때는 그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그 사만이를 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저승에서 여러 사자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만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하여 수칠 넷몰에 씻었습니다. 한참 수칠 넷몰에 씻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는 참 오래 살다 보니 별놈들 다 보겠구나. 내 세상에서 사만 년이나 살았으나 수칠 넷몰에 씻는 놈들은 처음이로군.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사만이로구나. 저승에서 온 사자들은 곧바로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답니다. 잘 맞추는 사람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름이 도리였고 다른 친구는 두째비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불리었던 이름입니다. 두째비는 양반 출신에 부모를 두었고 도리의 부모는 평민 태생이었습니다. 두째비는 재주가 많았지만 도리는 어수룩하고 착하기만 했습니다. 두째비는 도리에게 자주 짓궂게 굴었으나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공부를 모두 끝마쳤을 때 두째비는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양반 출신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내가 널 출세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두째비는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해 옮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는 검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아들이 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때리기라도 할 듯이 크게 노여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게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친구는 무엇이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도리네 집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째비의 아버지는 도리를 불러 이렇게 물었지요. 내 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라고는 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 입증해 보였습니다. 두째비의 아버지는 그에게 상금을 주며 뒤를 돌보아 줄 것을 약속하였지요. 바로 이 무렵 중국 중국 황제의 옥세가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황제는 조선의 임금에게 조선의 무엇이든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이 담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두째비의 아버지는 임금에게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먼저 그를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도리를 데려오자 임금은 잠겨져 있는 작은 보석 상자를 가리키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알아맞혀 보거라 이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겠는고 두째비야 도리는 한숨을 내쉬며 친구를 탓하듯 이렇게 탄식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두째비로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며 상자 속에 갇혀있는 두꺼비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쓸모가 있겠도다. 라고 말한 뒤 임금은 도리를 중국 황제에게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중국을 향해 길을 떠나며 도리는 생각했지요. 중국 황제는 내 목을 베겠지. 두째비야 날 이 지경에 처하게 하다니. 북경 가까이에 도착하여 도리는 좀 쉬어가려고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치추 치추 그 후로 도리는 새소리를 흉내내어 계속 치추 치추 하고 대뇌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가 호위병에게 인도되어 중국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옥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도 그는 다만 치추 치추 하고 대뇌 일뿐 이었지요. 이때 도련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가 바로 옥세를 훔쳐간 자라고 자백 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이 바로 치추 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대는 알아맞히는 데는 뛰어난 재주가 있구나. 황제가 말 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대를 내 궁전에 머물게 하겠노라. 도리는 황제의 말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조만간에 자기의 무지가 드러날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까닭에 그는 고향에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로다. 하고 황제가 말했지요. 하오나 저와는 상관있는 일이옵니다. 도리는 말했습니다. 바로 제 이 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옵니다. 물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는 이 코가 알아맞히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콧 따위는 제게 필요 없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리는 단숨에 자기 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저도 여러분들 모두와 똑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벌을 내릴 까도 생각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의 태도를 비웃었지요. 그러나 도리는 중국 황제 곁을 떠나오기 위해 단지 코 하나만을 잃었다는 것은 그리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척척 알아맞힐 줄 아는 제주라곤 하나도 없으면서 황제 곁에 머무르며 자신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그리하여 도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알아맞춘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두 명의 도사 옛날에 두 사람의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 도선이라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오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내 동료가 무얼 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조선의 도사는 중국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앞에 산이 솟아있고 산 위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무덤을 파고 있는 겹니까? 조선의 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인사를 정해오셨소 이다그려 조선의 도사님 어떻게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오? 뛰어난 도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게 마련이지요. 하고 중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선인 도사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중국인 도사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 때에 불을 붙여 물었지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중국인이 하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다 판 다음 중국인 도사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반쯤 갖춘 두 마리의 용을 끄집어내 불 속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배대에 불을 붙여 물고 조선인 도사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왜 내가 무덤을 팠는지 아시겠소. 이 두 마리의 용들이 다 자라 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면 그로 인하여 중국에 큰 손실이 생긴다오. 당신은 나보다도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으니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소이다. 하고 조선인 도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인 도사는 그의 말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선인 도사를 데리고 각 산들 각 산들을 찾아다니며 그 산들마다 각기 갖고 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이들은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은 이원군보다도 까마득히 더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중국 땅에 걸쳐있는 압록강 강변에 산이 하나 보일게입니다. 이 산은 황제의 그릇이라 불리지요. 그 모양이 황제께서 사용하시는 국수 그릇을 닮았거든요. 이제 조선 쪽을 보시오. 저기에 있는 산 모양을 보고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시오. 시루를 닮았군요.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쩌먹는 그릇마리에다. 그래서 저 산은 그렇게 불린다오. 이 두 산은 그 중 하나가 없이는 힘을 쓰지 못한다오. 그러나 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서 있는 한 이 세상에 이 두 산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는 산은 없다오. 이곳의 선조의 무덤을 모시는 가문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한 일은 이 두 산이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 이외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이 산들로부터 어떤 나라도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말한 후 중국인 도사는 슬픈듯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나는 그대나 그대의 나라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안쏘이다. 그대는 지금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외다. 그대의 나라가 번영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내 그대에게 말씀드리려 하니까 말이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렇소이다. 그대 나라의 황해도 에는 병산이란 산이 있소이다. 그 산 꼭대기에 돌멩이 세게 얹어놓고 그 돌 위를 석판으로 다시 덮어두면 그대의 나라는 두고두고 병안할 것이오. 도사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평산으로 가 산 꼭대기에 돌 세 개를 갖다 놓고 그 위를 석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뒤에 찌오가 교활하게도 그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선 전 지역에서는 아이들이라고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좋아 하고 도사는 내뱉었습니다. 나 또한 너희 나라의 맛을 보여주마. 도사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백도산의 천지로부터 흘러나온 중국의 송화강이 합류하는 곳에 흑룡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이 강에 수원 가까이에 물의 힘을 이용해 저절로 도는 물방앗간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후 3년 동안 중국의 여인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낫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자 찌호는 중국 황제를 찾아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설명한 후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선 도사의 관계에 의한 것 같사옵니다. 중국 황제는 즉시 도선을 북경으로 불러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선이 도착하자 모두들 그를 매우 친절히 맞아주었지요. 찌호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도선은 뭐 서로 화해하고 지내십시다. 하고 말한 뒤 자신도 역시 중국의 복을 회방 놓는 일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신하들을 백두산으로 보내 물방앗간을 부수도록 하였지요. 그러자 그 즉시 모든 중국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즉시 두 도사의 목을 뱉도록 하라. 하고 중국 황제는 말했습니다. 도선과 찌호는 삼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발포되었는데 이후로는 중국의 나랏일에 관여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목을 뱉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여인들도 조선 여인들도 아무 탈없이 아이들을 잘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사이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고 합니다. 활 때문에 출세한 젊은이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 한양으로 갔습니다. 가서 되든 안되든 벼슬길에 올라 보려는 생각에서였지요.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 소원을 빈 다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꼭 지켜야 하네 하고 점쟁이가 말 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으려거든 한양에 도착하는 대로 아주 냄새가 고약한 진액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게 한양에 도착하자 젊은이는 매사에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점쟁이의 지시를 정확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젊은이는 슬픔을 털어버리려고 옷을 잘 차려입고는 시골 한량들의 흉내를 내어 쏠 줄도 모르는 활을 하나 사가 졌습니다. 활을 어깨에 둘러맨 후 그는 마치 진짜 사냥꾼 인 양 사냥을 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선 젊은이는 백조를 끌고 가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양을 주고 백조를 사 그 한쪽 눈을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백조를 가지고 성 안으로 되돌아왔어요. 젊은이가 어느 대신의 집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였습니다. 그 대신이 그를 부르더니 어떻게 이처럼 백조의 눈을 명중시킬 수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눈만을 쏜답니다. 하고 게으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대신은 다 까랄게 있어서 젊은이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대신의 집 지붕 위에는 수리부엉이가 날아와 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런 새들이 가까이 날아와 있으면 결코 잘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신은 잠만 들면 수리부엉이를 죽이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에 대신의 새 아들은 모두 먼 길을 떠나고 집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신의 새 아들은 높은 가문의 자재들이 다 그려하듯이 활 솜씨들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새 아들 말고도 대신에게는 홍기의 이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신은 젊은이에게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젊은이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의 가문이 한때는 조선에서 이름을 떨치던 가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아버지와 대신과는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지요. 사실이 그러하다면 내 자네한테 솔직히 이야기함세 하고 대신이 말했습니다. 저 수리부엉이를 죽이고 나서 내 딸과 혼례를 올리도록 하게나 대감님께서 제게 쓸모없는 이 수리부엉이를 그저 쏘아 맞추라고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된다는 행운에 마음이 몹시 들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맞추게 되어 눈을 명중시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운데 제가 눈을 명중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로서는 큰 치욕이 됩니다. 그 까닭은 어느 날인가 제가 흥분하여 성급한 것이 저로서는 큰 화근이 없지요. 앞으로는 화를 쏠 때면 눈만을 맞추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잠시 망설이고 있는 동안 젊은이는 급히 머리를 짜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그 수리부엉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따님과 제가 혼례를 놀리는 무엇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뜬 제 마음이 조금 만정되면 지체 없이 제가 그 수리부엉이를 죽이겠습니다. 대신은 자기 사위될 사람이 장 안에서 가장 활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처럼 재치있는 젊은이라는 사실을 두 배나 기뻐하였습니다. 대신은 여전히 이 무시무시한 수리부엉이로부터 한시바비 벗어나고 싶었으므로 서둘러 두 사람의 혼례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나자 수리부엉이 얘기를 꺼내며 사위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수없이 구실을 대며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장인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로 기한을 정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대신의 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처럼 걱정스러운 낯을 하고 계세요?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젊은이는 아내에게 자신은 사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에게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악요풀을 온몸에 바른 다음 밤의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리부엉이가 날아와 그를 채워가면 새의 두 다리와 온몸의 깃털이 악요풀을 바른 그의 몸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될 테니까요. 젊은이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수리부엉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아침 화살로 부엉이의 한쪽 눈을 꿰뚫은 뒤 장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장인은 이루 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였지요. 그러고는 명사수인 자기 사위에 대한 소문을 온 장안에 퍼뜨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해에 한 번 열리는 활쏘기 대회날이 왔을 때 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대신 사위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활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다름 아닌 임금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지사로 불리게 됩니다. 한편 활솜씨가 좋은 대신의 아들들도 이 무렵 한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는 게냐 하고 활쏘기 대회에 나가려는 아들들에게 대신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잠자코 매형의 활솜씨나 지켜보거라. 이제부터 난 대체 어찌 하면 좋겠소? 젊으니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어요. 대회장에 나가시거든 서방님께서는 새나 짐승들의 눈만을 쏘기로 맹세했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일 운이 나쁘게도 난데없이 새가 한 마리 나타나면 제가 사람을 미리 보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활 시위를 당기려는 찰나에 짐짐 모르고 그런 것처럼 당신을 떠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활을 벌컹 대시면서 앞으로는 결코 활을 쏘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이튿날 이 이름난 사냥꾼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나 짐승에 눈만을 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관역 쏘기를 거절하였지요.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하늘에 백주 한 마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활을 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게 되었지요. 젊은이가 자기 활을 막 당기려는 순간 아내의 몸종이 곁을 지나가며 슬쩍 그를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짐짓 몹시 화난 낯을 지으면서 장인이 하인들을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었다며 두덜 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화난 낯으로 활을 꺾어버린 후 앞으로는 결코 활에 손대지 않겠노라는 엄청난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활에서 날아간 화살이 활시위를 잘못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조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백조를 주워왔을 때 이를 본 사람들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살이 죽음 백조의 한쪽 눈에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일등상이 주어졌고 나라에서 활솜씨가 제일 뛰어난 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활쏘기 대회 덕분에 젊은이는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젊은이 또한 그의 장인과 마찬가지로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점쟁이 옛날에 옛날에 추일이라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약점을 지니고 있듯이 추일도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잠이 들기만 하면 자기가 어딘가에 현감으로 부임하는 꿈을 꾸곤 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이미 그 당시 벼슬이 학문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씨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렇듯 돈으로 벼슬 자리를 사서 대신 노릇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추씨는 그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몽땅 바쳤습니다. 이 엉터리 대신은 추씨에게 벼슬 자리를 약속하면서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감이라 그건 아주 높은 직책이지. 그러니 돈을 좀 더 가져올게. 추씨는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삼백량을 더 모은 다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주막에서 그는 두 길손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내외지간 이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오늘 내일 몸을 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밤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아버지는 산모에게 음식을 한상 차려줄 만한 돈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추씨는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나이가 들었고 혼자 지내는 몸이요. 난 이 돈으로 현감자리나 하나 얻으려 했지요. 당신의 내외는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살 날이 장창한 사람들이 아니요. 어쩌면 이 돈이 당신 내외에게 복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소. 이들 부부는 추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추씨는 자기 집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열일곱 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추씨는 어느덧 여든살이 되어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거짓 신세가 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한양을 가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구걸이야 어디서 하든 매한가지 아닌가 추씨는 습슬이 웃음지으며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사람들은 추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이백년은 충분히 먹고 살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추씨가 한양에 도착하여 구걸을 할 때 한 점쟁이가 그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열두개에 이르는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오. 그는 임금의 장인인 부원군이 데리고 있는 점쟁이였습니다. 부원군의 집에 돌아온 점쟁이는 부원군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고 묻자 그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다란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원군은 기분 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난 갖가지 벼슬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임금님의 장인이라네. 그러한 내게 더 이상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임금이 된다면 또 몰라도 말이지 뭐 새로운 얘깃거리는 없는가. 오늘 저는 한 거지 노인을 만났습니다. 하고 점쟁이는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그가 오늘 열두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비웃고 있는 겐가. 어찌 감히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좋아. 하지만 그 거지 노인이 내일도 똑같은 거지 신세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대의 머리를 뺄 것일세 가서 그 거지를 내게 데려오도록 하게. 바로 내 머리가 걸린 일이로군. 점쟁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거지 노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지 노인을 데려오자 그의 얼굴을 보려고 모두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안에도 끼어 있었습니다. 내 점쟁이가 오늘 내가 열두 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일어난 일뿐입니다. 하고 거지 노인이 대답을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란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뒤 부원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괴하라면서도 무언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하고 부원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노인 우리가 음식을 드릴 테니 그 대신 노인께서는 우리에게 노인네가 행한 모든 선행을 들려주시구려. 저는 많은 선행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행한 선행이란 모두 해봐야 기장살 한 그릇 정도의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선행을 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제가 가난한 두 사람을 도와준 일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부원군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남편은 산모에게 음식을 한 상 차려줄 만한 돈조차 갖고 있지 않았지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하고 그제서야 부원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지금은 왕비가 되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당신을 만나 이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천지 신명께 빌어왔지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 때 도와주었던 분께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원군의 아내는 노인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하인들이 부원군을 불러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거지 노인이 누구인가를 알고나자 부원군 또한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부원군의 아내는 왕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또 다른 아버님 뻘되시는 분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십니다. 왕비는 지하비인 임금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노인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버님이 한 분 계시니 이 노인은 아저씨라 부르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이 호칭은 열두 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한층 더 높은 이름이 될 것이요. 라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일로 인해 그 점쟁이는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임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년목은 진의 이야기 옛날에 의주의 곽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가난했는데 자식들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에게 먹을 것이며 돈이며 입을 것을 달라고 언제나 칭얼되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새해를 하루 앞둔 그 문밤에 아이들은 설비못을 해달라고 그에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심하게 보채였던지 가엾은 아버지는 남루한 차림 그대로 빈손으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었지요. 여러 생각할 것 없이 그는 새세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난히도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얼어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앉아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인은 젊고 옷을 잘 차려 입었으며 또 한 여인은 그녀의 한여인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두 여인은 곽산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잘 차려입은 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추위에 이곳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요? 곽산은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고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에게 돈과 옷감과 기장살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자기 집을 가끔 찾아달라고 청하면서 다만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 두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임신은 새로 얻은 먹을 것과 돈을 갖고 자기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해에는 쌀과 옷과 돈을 갖고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임시의 아이들도 즐거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임시는 젊은 여인의 집을 출입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임시가 그 여인의 집에 가려고 자기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 키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거대한 혼령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이니라 하고 혼령이 말 했습니다. 내가 내게 미리 일러둘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 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실은 여인이 아니라 다리가 정개달린 지네이니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서 방문을 열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지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뒤 혼령은 사라졌습니다. 임시는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 앞까지 다가가자 지네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는 문을 몇 차례 두드렸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인은 방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속여 그에게 절을 한 뒤에 이렇게 말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그래서야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신의 정숙한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할아버님의 혼령이 나타나셨었지요. 그러나 그러나 그 혼령은 당신의 할아버님이 아니라 저의 원수인 구렁이가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렁이는 이전의 저의 지압이었지요. 오늘 밤에 구렁이로 변한 제 옛 지압이와 저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될 운명이었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당신이 제 방문을 두드릴 때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방안을 엿보셨더라면 저는 앞으로 천년 동안을 다시 지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구렁이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고요.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식을 올렸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지내었던 이 여인은 남편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이 채 흐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곽산 일가는 의주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고 전해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책만 읽던 총각이 옛날에 두 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은 장가를 들었으나 아우는 총각이었어요. 형은 날이면 날마다 들로 나가 흙을 주모르는 농투성 이었으나 아우는 밤낮 없이 방 안에 갇혀 책 밖에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이었어요? 형과 형수는 그날도 아침 일찍 논을 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러 나가기 전에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펴고 부지런히 보리방아를 찌어 널어 놓았습니다. 햇볕에 잘 말려야 야문 보릿살이 되는 터였습니다. 도련님 이 보릿살 잘 마르도록 자주 살펴보세요. 형수가 살인문을 나서며 방 안에 시동생을 향해 큰 소리로 일러 주었습니다. 아침 역에는 햇볕이 쨍쨍 하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갑자기 시커먼 뭉개구름이 모여들어 하늘을 가렸지요. 그러다 느닷없이 후두둑 거리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삽시간에 흙탕물이 되어 온 마당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아우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서 여전히 글만 읽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오늘 저녁 끼니거리인 보릿살이 몽땅 흙탕물에 휩쓸려 가는데도 아예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과 형수는 고스란히 비에 젖어 뒤늦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리 멍석이 흙탕물에 잠겨버렸는데도 아우는 방 안에서 글만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 이놈아 글만 읽으면 다냐?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형수도 성이 나서 당장 저녁 끼니가 떨어졌는데 책만 읽으면 뭐해? 차라리 소뚝깨비나 찾아가보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형수가 말한 소두깨비를 찾아가려는 것이었어요. 소두깨비? 소두깨비가 어떤 곳인데 책보다 그곳으로 가려는 것일까? 아우는 그런 생각에 잠긴 채 하염없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소두깨비가 좋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이라오.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곳에 가시면 누가 제 서방님이 되올지 좀 알아주세요. 처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아우는 그 처녀와 헤어져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주막 앞 큰 느티나무 아래에 수염이 하얀 노인들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무심코 그 앞으로 다가가 잠깐 구경을 하려는 참인데 그때 한 노인이 문득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소두깨비로 가는 길이옵니다. 그런가 그러면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바둑에 이기겠는지 알아보고 오게 노인이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우는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얼마 가지 않아 큰 내가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워낙 넓고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건너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며 냇가를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내 속에서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스르르 나타나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소두깨비로 가는 길이옵. 아우가 말하자 구렁이는 무척 반기며 마침 잘 만났구려 제발 그곳에 가면 이 몸이 언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반드시 알아주오. 하고 빌었습니다. 글쎄 소두깨비로 가려면 이 내를 건너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야 뭘 알아주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닌가 그건 염려 마오 내가 건너게 해줄 테니 자 한 발은 물 위를 딛고 또 한 발은 내 꽁지를 딛고 있으시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아우는 구렁이가 시키는 대로 한 발은 물 위를 딛고 또 한 발은 꽁지를 딛었습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구렁이는 어느새 스르르 스르르 내를 건너 아우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길을 가다 외딴 집 한 채를 만났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지붕에 새 이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두깨비로 가려면 어느 만큼 가야 합니까? 여기가 소두깨비요? 지붕위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몇 말씀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여기를 찾아오다 몇 가지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우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리로 오는 길에 처음에 한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는 누가 자기 서방이 되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금 서말 은 서말 가지고 온 사람이 서방이 된다고 하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두 노인은 바둑을 두시면서 어느 쪽이 이기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야 어느 쪽이든 잘 둔 사람이 이길 게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내를 건너려다 구렁이를 만났는데 자기는 어째서 용이 되지 못하느냐고 물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놈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의주를 둘이나 삼키고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 하늘로 오를 수가 없지. 여의주 하나를 젊은이에게 달라고 하게 그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테니 예, 감사합니다. 아우는 그 노인과 헤어져 오던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길을 걸어 그 내가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구렁이가 반기며 물었습니다. 우선 나를 저편으로 건네줘. 아우가 말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두말없이 아우를 내 건너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듣거라 그대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를 두 개나 삼키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줘. 그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가 있대. 아우가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대뜸 입안에서 카카고 여의주 한 개를 뱉어 아우에게 주었습니다. 순간 벼랑간 벼락이 치며 냇물이 소용동의를 이루자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여의주를 얻은 아우는 신바람이 나서 이번에는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네 벌써 그곳에 다녀오는가? 한 노인이 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는가? 예, 어느 분이든 잘 두는 쪽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어허, 그래? 그거 참 옳은 말일세. 두 노인은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심부름값으로 금서말, 은서말을 주었습니다. 아우는 그것을 받고 더욱 신명이 나서 그 천연의 마을까지 왔습니다. 누가 제 서방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처녀가 기다리다 물었습니다. 금서말, 은서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서방이 된답니다. 여기에 있소. 아우가 금서말, 은서말을 내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처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과부에게 장가든 젊은이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과부는 남편을 잃은 뒤 새해 동안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그 과부에게 장가를 들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천냥을 줄 테니 가서 장사할 물건을 해오너라. 젊은이는 돈 천냥을 가지고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창호지 바른 문을 뚫어 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만져주는 젊은이에게 천냥을 드리겠소. 과부는 잠시 생각해본 뒤에 자기가 손에 입을 잃은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이 들어 그의 손가락을 만져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돈 천냥을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물건은 샀느냐. 그 돈은 모두 성금으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냥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 창호지 문을 뚫어 팔꿈치까지 밀어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내 팔을 팔꿈치까지 만져주는 이에게 이 천양을 드리겠소. 잠시 생각한 뒤에 과부는 이번에도 그의 말대로 팔꿈치까지 만져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돈을 준 다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물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요 3,000량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내주었고 젊은이는 과부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뚫어 머리를 밀어넣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뺨에 뺨을 갖다 대는 이에게 3,000량을 드리겠소. 젊은이의 잘생긴 얼굴을 본 과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뺨을 그에게 갖다 댄다고 해서 그녀가 손해볼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는 뺨을 갖다 대었고 3,000량을 받았지요.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사야할 물건들이 많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에게 4,000량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번엔 과부의 방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껴안고 입맞춰주는 이에게 4,000량을 드리겠소. 과부는 젊은이를 껴안고 입맞춰주었고 젊은이는 그녀에게 4,000량을 건네주었습니다. 돈 대신에 당신 또한 제게 입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난 그대에게 입맞춘 대가로 드릴 돈은 가져오지 않았소. 하지만 제가 당신께 입맞추어드렸으니 당신께서도 제게 입맞춰주셔야만 해요. 그러면 입맞춰주신 대가로 당신이 제게 주신 돈을 모두 드리겠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오이다. 그럼 돌아가신 저의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두 가져가세요. 수백만 양은 될 거예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오. 대체 당신께선 무얼 원하세요? 그대가 내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소. 참 어리석기도 하세요. 제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뒤 잘문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일만 양으로 수백만 양과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뒤로 젊은이와 과부는 모두들 축복해주는 가운데 홀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천년목은 진의 이야기도 그러하지요. 그 밖에 천년목은 여우 이야기에도 천년목은 뱀 이야기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동물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돈이 오래되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무엇이든 아주 오래되면 요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이나 사물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